One have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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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have money money 빳빳사!! 야 오늘 진영 형 약속 잡히세요. 나 지금 굉장히 기분 좋아요. 형 되게 귀여워요. 지금 딸기 우유 좋아할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웹카페에 와 있나요? 자 오늘 전랄방탐의 주제는 방탄 카페입니다. 방탄 카페 여러분 커피에 대해서 얼만큼 이야기했는지 기본기 테스트 첫 번째 OX 선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커피를 먹었다고 알려진 인물은? 세종대왕님 순종이다 OX 내가 알지 따라가야지 X지 X지 고종이에요 고종 1732년 제가 태어나기 전이네요. 다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안 태어났으면 큰일 났어요. 1732년 칸타타를 작곡한 음악가는 칸타타 칸타타 보스 포프 아니에요? 에이 아 모짜라트입니다. 아닌 것 같았어요. X예요. 더 아닌 것 같았어요. 아무튼 베트맨 형님은 아니세요. X입니다. X 나와요. X 나와요. 누구예요? 바흐 그렇지 바흐지. 바흐의 정확한 발음 바흐입니다. 바흐가 음악이 나고 있어. 바흐가 웃으면 바흐 반흐가 웃으면 반흐가 웃으면 반흐가 웃으면 반흐가 웃으면 반흐가 반흐가 웃으면 반흐가 이건 실생활과 관련이 있어서 실생활 또 강아지 내가 또 원두봉투 포장을 뜯지 않고 실온 보관 시 1년도 먹을 수 있다. OK. 1년부터 한 400년도 먹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X입니다. 이 점은 X. 무조건 X예요. 한 달 이내로 소진을 건 그렇죠. 되게 짧아요. 되게 짧은데? 캐슈. 방탄 세운다는 노래 중 카피라는 곡에 캐러멜 마키아 또는 캐러멜 마키아 또는 캐러멜 마키아도? 총 6번 나온다 O, X. X. 6번? X예요. 한 번 나옵니다. 6번 O. 나도 O. X야 X. X입니다. 저는 X입니다. 총에 6번 나오고요. 윤기 형 볼 수 때 한 번 나와요. 2번 나와요. 7번입니다, 저는. 네, 7번이에요. X입니다. X. X. 7번이죠, 7번. 5번이잖아. 5번이잖아. 되게 아는 척 잘한다고 봐. 자, 오늘 여러분의 시금처럼 안 섞이잖아. 오, 하나 안 두기는데 오, 하나도 안 섞이는데 오, 하나도 안 두기는데 오, 그대로예요. 자, 봐보세요. 자, 난 너로 선택했어. 정개 보는 것 같다. 자, 형이 제가 뽑아줄게. 하나, 둘, 셋. 아, 나 뭔가 카페가 대단하다. 카페 레몬이. Esprit Esprit Berry Late. dep camera, Et stupetесpr сок Tigers Writing 저는 크림 bere dran인데 크리스마스 같은 욕소이 이름이 네요. 로, 로지라떼. 로지라떼가 뭐야? 그 그거는 이제 장미가 들어간 건가? 네, 장미가 약간 어느 정도 아니에요? 난 내가 레몬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 앞에 레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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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태해, 너 샤태해. 샤태라또 뭔가요 share라또. 일본 사케르 들어간 거 같아. 샤태라또. 아리가토 샤태라또. 아리가토 샤태라또. 저는 크리미 라떼데 크리스마스 푸드 같아서 이름이 이쁘해요. 로지 라떼가 뭐야? 장미가 들어간 건가? 장미가 어느 정도 아는 거 아니에요. 레몬이 들어간 거 같은데? 그 앞에 레몬이? 레몬이? 샤케? 너 샤케야? 샤케라또 뭔가요 샤케라또? 일본 샤케라또. 아리가또 샤케라또. 아리가또 샤케라또. 아리가또 샤케라또. 저 빨리 커피 만들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커피 만들기 전에 이 커피는 이론을 공부를 하셔야죠. 마시면서 하나 시작해볼까요? 아아아 일곱 개만 주세요. 선생님 혹시 저희 아메리카소의 어떤 별명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혹시 라떼로 가능할까요? 저희 다 일곱 개 하트 라떼로 부탁드립니다. 태형이 안 오시죠? 태형이가 커피. 태형이 커피가 하트? 한 잔 해봐. 제가 오늘 동전 날아가겠습니다. 그럼 가볍게 라떼로 갑시다. 일곱 라떼. 세븐 라떼. 세븐 라떼. 맞다. 헤어드라이기 헤어드라이기. 어? 왔다 왔다 왔다. 우와. 너무 예쁘다. 하트가 종류가 다 달라요. 대박이다 이거 어떻게 그리해. 자 이제 이 커피를 만들 수 있는 여러분의 생생님들. 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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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대게 대게 this is so awesome. 네 이때 Мы identification. 이거 먹었던, 나 케 Route,ина의 Delphi 락처가 아니었구나. 진짜 부려고... 고 phone play gostamo. 오늘 그렇게 다들 만드실 거예요. 와 와! 제가 더 맛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나 rate가 너무 좋아. 야 맛있다. 이 갈색 거품은 어떻게 만드는 거야? 그게 크레마라고 해서 커피 층입니다 오늘 직접 안 드시기 전에 이 정도 이런 걸 알고 계시면 어디 가서나 커피 드실 때 조금 더 평가도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좀 더 다리 꼬고 좀... 그렇죠 그렇죠 커피는 좀... 아유 그럼요 그럼요 원래 멋있으시지만 훨씬 더 멋있으시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커피는 기본적으로 약 6에서 7세기 경에 에티오피아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리포페러 아 kötü요? 에티오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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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있어요? 거기 있잖아요 아프리카 아프리카에 하는데 정말 우리 이제 THEY Pareek 하지만 항상utan Greater 커피 같은 경우는 과육을 버리고 씨를 저희가 선별하고 여러 가지 프로세스 통해서 드실 수 있게끔 만드는 그 커피 열매들은 다 씨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씨앗이에요 커피는 씨다? 네 맞습니다今回れ 뱅취를... 너 정말 신경우다. 야, 이거 신경우 되게 예뻐. 어, 신경우. 나 진짜 잘, 야, 필기 잘한다. 난 내가 무슨 음식을 모르겠지. 에스프레소 혹시 드셔보셨어요? 네, 이태리에 가서 먹어봤어요. 먹어봤어요. 근데 이전에 갔을 때는 그 약간... 대부분 다 사서 먹더라고요, 커피를. 그 이태리에서 파생된 문화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태리에 가면은 커피 자체를 나오자마자... 아가씨죠, 설탕 사가지고. 이탈리안 에스프레소의 특징 자체가 이 바디감, 그리고 향미보다는 이런 균형감을 많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설탕을 타서 이렇게 맛있게 딱 털어먹고 나가시는... 오, 오, 오. 근데 맛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궁금했던 게 바디감이라는 게 뭐예요? 바디감은 몸의 감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아, 물론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떻게 이걸... 이걸 이렇게 뻔뻔하게... 위스키도 바디감, 와인도 바디감... 바디감이라는 게 뭐예요? 약간 약간 묵직함 같은 느낌이죠? 이제 드셨을 때 똑같은 예를 들어 맹물을 먹었는데요. 어느 집에 맹물을 먹으면 부드럽게 그냥 슥 넘어가는 물이 있고요. 어떤 맹물을 먹으면 우유 먹은 것처럼 이렇게 기름진 느낌으로... 아, 맞아, 맞아. 아, 맞습니다. 똑같은 음료를 먹었을 때 그런 느낌이 드는 걸 바디감이 좋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입안에 감촉과 목넘김까지 좋으면 그 커피는 바디감이 좋다고 해요. 바디감이 좋다. 아, 맞아, 맞아. 이거 바디감이 되게 좋네요. 바디감이 최고예요. 바디감이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에스베소를 추출하심에 있어서 커피를 받아서 눌러서 장착을 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렇죠. 그 전체 과정은 이제 패킹이라는 과정입니다. 패킹. 여러분, 우리 좀 이따 이렇게 할 때 좀 전문용으로 쓰면서 합시다. 오케이, 패킹. 너 패킹 했어? 너 어떻게 했니? 너 어떻게 했니? 캠핑은 어때? 레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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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링 해야지. 그래서 이 도중에 한다라는 과정은 커피를 담는 과정을 얘기를 하고요. 레벨링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균형을 맞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템핑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눌러주실 건데요. 이 템핑이 그거네. 템핑. 템핑이 없냐? 비트에. 템핑이 없어, 지금. 템핑. 템핑. 네, 그래서 이제 실습으로 해서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잘해라! 와우! 어마워요 지금? 이제 에스프레소를 직접 추출을 하셔서 드셔보시고 직접 만드신 커피를 라떼 만드는 것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궁금했어요 얘를 포터필터라고 하는데요 여기다가 여러분들 커피를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좋은 얘기야! 레벨링은 손으로 하셔도 되고 도구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평탄화 작업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탬핑을 하실 건데 여기서 몸무게를 꾹 눌러주시고 떼면 됩니다 장착하시기 전에 여기 보면 버튼 여기 가운데 누르시면 물이 나와요 와우! 93도! 그렇죠 너무 뜨거운 물이기 때문에 약간 열수를 좀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자로 넣으신 다음에 천천히 돌리시다 보면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간 상태에서 반대로 꾹 당겨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아까 했던 추출 버튼을 누르시고 에스프레소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커피가 나오게 되죠 커피를 먹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이실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프로토콜 첫 번째로는 에스프레소가 나왔을 때 이렇게 당겨 보시면 돼요 오오오오 뭐야? 밑에 커피액이 보이지 않죠 크레마가 잘 유지되서 이렇게 늘어나는 건데요 신선한 언두라는 뜻이에요 아 라마젓이 보이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밑에 있는 커피액이 까만하게 보이면 좋지 않습니다 명석하다 명석 그렇게 열심히 하지 나도 재밌어 재밌어 아니 너무너무 재밌어 처음에 이렇게 재밌는 거는 그래 자 그래서 이렇게 제켜보신 다음에 처음에 입에 넣었을 때는 약간 쓰게 느끼실 수밖에 없는 게 입 안이 침으로 코팅이 되어 있어요 아 침으로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벗겨내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입에 넣고 쭉 입 안에서 굴려주시고 이때 드실 때 입을 벌리지 말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향이 날아가지 않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드실 때가 정확히 평가가 돼요 이때 올라오는 향과 바디감 바디감? 네 그렇죠 그렇죠 이번엔 감쪽과 목넘김 얼마나 부드러운지 그리고 마지막에 입을 담으신 상태에서 한숨 크게 내뱉어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면 뒤에 후미가 올라올 겁니다 애프터테이스트라고 하는 후미가 올라오는데요 이 후미가 기분 좋게 길게 느껴지는 게 당연히 좋아요 저희 슈가 형의 에스프레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정말요? 아 저요? 자 이제 시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제가요? 제가요? 슈가 취미가 에스프레소 원샷입니다 슈가 형 처음 드실 때에는 쿵으로요? 네 슈가 형이 천천히 굴려줘야겠네요 입에 지금 코팅이 되어 있어요 형이 침으로 코팅으로 벗겨줘요 커피를 벗겨줘야 됩니다 커피로 벗겨야 돼요 자 한 번 해서 입 안에서 입 안에서 굴려줘야 되는지 굴려줘요 굴려줘요 벗겨졌어요 형? 벗겨 냈어요 벗겨요 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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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안 돼요 호루 그냥 내뱉어야지 이제 두 번째 맛이 진짜요 두 번째 맛이 진짜 원샷 입이 떨리는데요? 저도 한 번 마셔보고 싶다 원래 홍삼 맛이 나냐? 약간 신맛 나나 보다 좀 많이 드셔야 돼요 좀 많이 먹어야 되는데 입 벌리면 안 돼 처음 에스프레소를 먹었을 때 그 충격은 아니야 나도 에스프레소 맛있는데 홍삼 맛이나요 오 좀 되게 맛있데요 저 제가 에스프레소를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좀 신맛이 있어요 처음 에스프레소를 먹었을 때 그 충격이 나요 맛 제 스타일인데요 완전 커피에 신맛을 처음 느껴봤습니다 아 정말요? 저도요 신맛을 처음 느껴봤어요 신맛이 나죠? 입에서 되게 잘 굴리고 있어요 오 지금 입에서 호나우 진겨요 호나우 진겨 지금 슛 들어갑니까? 슛 들어가냐? 꼬리에요 꼬리에요 한수 한수 잘 굴렸어요 꼬리에요 꼬리야 지금 입술이 굉장히 떨리거든요 꼬리에요? 녹골인 것 같아요 녹골이에요 녹골이요 아 녹골이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태용이가 커피를 보는 상태였습니다 안지게 먹어서 나중에 다 먹을려고 하겠어요 근데 커피가 안 썩 그러니까 저도요 생각보다 그러진 않네요 네 방금 에스프레소로 에스프레소를 양치했는데 괜찮네요 크레마가 날아가는데 이렇게 시계문을 해봤는데 뭐하면 되나요? 자 이제 방금 뽑았었던 에스프레소가 항상 가장 중요한 베이스이기 때문에 직접 에스프레소를 한번씩 추출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좀 이게 헤비감이 있다고 하네요 저게 뭔가요? 프레이신가요? 와 재밌는데 벌써 벌써 레벨링 형님 지금 탭핑 단계에서 형 도징 하셨고요 레벨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탭핑 하시면 되고 탭핑 들어가면 탭핑 탭핑 자 무기를 싫어서 그렇죠 됐어요 조금 충분해 충분해 오 좋은데 이야 느낌이 좋아 느낌이 나쁘지 않아요 물 조금 빼주고 주가 좀 넣어서 달달하게 해주세요 자 들어갑니다 왼쪽을 어 잡고 스탑 왼쪽 장 잘 맞춰주세요 센다 100% 센다 100% 100% 오 오 야 친해 친해 와우 오 잘 담았어 모린이 직접 아 아 뭐 추천을 안 했다 오늘 파이타민 파이타민 자 크레마 한번 봐봅시다 크레마 크레마 오 오 괜찮아요 이거 마치 은하수의 그 있잖아요 뭐냐 이거야 오로라 뭐 있어요? 오로라 좋은 원두네 자 뭐 다음 다음 제가 갈까요? 제가 갈게요 신인 파리 험 예사롭지가 않아요 와 레벨링 합니다 레벨링 손으로 눌러줘 이거 안 뜨거워요? 레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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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 5초라고 하셨습니다 1초마다 향이 다르네요 1초마다 안 보이냐 6 7 8 인생은 20초입니다 인생은 20초라고요? 20초 너무 빡세지 않아요? 20초면 살 건가요? 10초 아 지금 크레마 완벽합니다 크레마 오 오 1头 기울어 주세요 2头 기울 줘 왕톤 터치 왕톤 터치 고아니 지현씨 멋을 하나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멋은 부르셔야 돼요 제 위 Northwest 주위를 좀 닦아주고요. 그렇게 닦아주시면 안 되죠? 수건으로 닦아도 되나요? 안 될 건 없습니다만 이때 동작이 조금 빠르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워낙 뜨겁기 때문에 커피가 타고 있어요. 일단 지금 이러면 커피가 탑니다! 물 한번 빼주시고요. 물 한번 빼야돼. 이거 지금 주문 지금 왔다 갔습니다. 주세요, 지금. 지금 장사 망합니다. 선생님이 기다려요, 지금 나갔어요. 페이스트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크림이... 크림이... 크림이 30,000원에 딱 드려요. 아... 몇 주 못 타고 있어요. 상례! 저거 끄세요. 저게 좀 더 용량이 적나? 되게 빠르다. 25. 저는 딱 25초로. 25초로. 근데 제가 이 투명한 거에다 넣어서 그런지 색깔이 별로예요. 되게 예뻐, 예뻐요. 되게 잘 되었습니다. 자, 우리 지민 씨 나와주시고. 그 다음 제가 해보겠습니다. 바리스타는 양손을 쓰지 않습니다. 한 손만 쓸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럼 레벨이가 뒤늦게 할 거예요? 레벨이가 뒤늦게 할 때 이렇게 하면 돼? 오, 근데 정국이 좀 느낌이 있다, 야.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안 빠질 거예요. 아, 뭐야, 뭐야. 자, 완벽한 댐핑입니다. 이게 바로 댐핑이에요. 아시겠어요? 한 번, 한 번 나올지는 됐고. 댐핑이 아니라 댐핑입니다, 이건. 힘이 좋아져, 힘이 좋아져. 그냥 카페 차리고 싶어서 차라리 카페 사는 것 같아요. 정국 씨 분명 한 손 쓴다 하지 않아요? 네, 지금부터 한 손을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야, 근데 색깔이... 아니, 일단 크레마 밖에 없으세요. 아니죠, 점점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옵니다. 한 번 뒤져보세요. 제가요? 아니요, 제가 쓴 거 못 먹어요. 쉽니다, 안 쉬어요. 자, 코, 혀, 혀 코팅 벗겨주고. 이걸 내가 만들었단 말인가요? 약간 사연 먹는 느낌인가요?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어, 뭐야? 야, 지금 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남준 씨 좀 특별히 조심을 해주시고요. 남준 씨 비키세요, 좀. 잠시만요. 아, 진이 형 꼬리가 귀엽네요. 그러니까요, 꼬리가 또 보이네요. 아, 태용이 형 진짜 사연이 형님 같다. 오, 야, 냄새가 좋아. 역시 시집이라는 말이 얼굴이 다 있네요, 얼굴이 다 있어. 비켜주십시오. 아, 저 형이 약간 좀 아쉬운데, 템핑이. 비켜주십시오. 아, 빨리 라테만 드세요. 오, 템핑이 잘 된대요, 형님? 기가 막히죠. 되게 예쁘게 잘 됐다. 아, 빠지세요. 오늘부터 이제 형이 커피의 맛을 깨닫는 거예요. 어때요? 지금, 나는, 나는. 살이 떨어질 때 여기가 떨리는 것처럼. 감동 먹은 것 같은데, 지금 너무 많이 써가지고. 원래 한 잔 더 마셔야 돼요. 한 잔 더 먹어야 돼요. 오, 입이 막혔는데. 오, 입이 막혔는데. 야, 정확하게 컵을 핥았어요, 지금. 맛있어, 맛있어. 오, 맛있어, 맛있어. 저는 실수를 했는지 왜 13초가 지나도 아무것도 안 나오죠? 심리 조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이게 되게 아픈이 잘 됐다. 특히 세게 하시면 천천히 나올 거예요. 와, 꼴이 귀엽네. 진이 형이 먼저 드셔보세요. 안 닿았어요, 입이. 왜 안 마시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이가 만들어낸 커피가 사실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 이리 줘 보세요. 제가 마셔볼게요. 맛있네. 낯을 이제 만들어 봐야 되잖아요. 네, 네, 네. 배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대표로, 대표로. 누구를 가르쳐. 자, 자, 누구를, 자, 누구를. 자, 지문해주시죠. 네, 안에 계시니까. 아, 네. 아, 네. 제가 바로 네, 안으로 보겠습니다. 아, 여기 대표로. 이제 에스프레소를 뽑아서 스티밍을 하셔서 부어주시면 이제 라떼라는 음료가 될 거예요. 어, 머리 조심하세요. 아, 네. 라떼라는 음료가 될 거예요. 아, 네. 바리스타는 매너가 그게 기본 매너이에요. 매너. 바리스타가 되는 법은 매너. 매너. 매너가 1번이네요. 첫 번째도 매너. 방금 뽑으셨던 것처럼 일단 에스프레소부터 먼저 한번 부어주십시오. 자, 이걸 사용하시기 전에 이 스팀용 행주로 감싸서 안쪽에 한번 쏴 주실게요. 하다 보인다. 위로 한번 쭉 올려주세요. 아니, 형! 안 보여요. 네, 위로 한번. 네, 위로 세게 한번 쭉 올려주세요. 어, 이거 기차적으로 못하죠? 아, 핵심초, 임차. 자, 물을. 자, 물을. 물이 끓게 되면 이제 수증기가 나오잖아요? 이 수증기로 우유를 데워주면서 공기를 주입하실 겁니다. 네, 물을 쭉 올리세요. 한 번 더 올리세요. 고맙습니다. 손 빼시고. 어, 호. 네, 놓으세요. 피쳐 닫으세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유가 데워지는 거구나. 그다음에 엄청 뜨겁다 싶으면 많이 뜨겁다 싶으면 말씀하시고 저거 내리시면 돼요. 많이 뜨거운 거 같은데요? 그럼 끄세요. 네, 되겠습니다. 오, 이거요? 어, 이제 간다, 간다. 일단 가장 베이직한 기본은 원, 하트를 만드시면 되는데요. 하트, 하트 공부합니다. 자, 잡아보세요. 같이 해보실까요? 자, 이 정도 높이에서 가운데다가 훅 떨어뜨려주면 됩니다. 자, 잔을 반 정도 이상 좀 채워주신 다음에 여기서 그냥 쭉 부어주시면서 가운데까지 부어주시면 돼요. 오, 예쁘다. 오마이갓. 자, 진영이 만든 라떼입니다. 네, 한번 드셔보세요. 야, 거의 끝에 나오는 저 크림이 결국 크림이 되는 건가? 네, 맞습니다. 형이 만든 거 저거 마셔보고 싶습니다. 맛있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티만 한번 알았습니다. 그렇죠. 잘하셨어요. 아, 됐습니다. 오, 이게 뭐야? 처음이라gro. 됐습니다. 아 어렵다! 마운드도 한번 부어주고 처음에 확 부어야 한다. 처음에 높아서 확 부으세요. 잘하셨어요. 잘했다. 맛있나! 잘했어 잘했어. 야 빨리 먹어봐. 내꺼 그렇게.. 뭘 위해서 만들었어. 너 커피 안 먹지? 네 원두가 조사야 괜찮아 국가 맛있네 20kg 정도였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약간 오 야 꽃인데? 야 윤기야 다음에는 장미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가운데에다 일단 크게 한 번 떨어뜨리고 일단 쭉 붓는 거죠 처음에 쭉 부와지고 물을 쭉 쏟아도 돼요 이렇게 자 작품명 톤의 기도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민이는 약간 그게 좀 감미있긴 재주가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주세요 여기서부터 이때도 파워 들어야 돼요 지민씨 파워 들어야 돼요 파워 들어야 돼요 뒤집으세요 차라리야 되고 뒤집으세요 뭘 뒤집어야 되죠? 안 돼요 아 이러면서요 넣어줬어요 넣어줬어요 넣어줬죠? 자 우리 방탄 라떼 나왔습니다 고생들 하셨어요 라떼 만든다고 너무 생각보다 잘하시네요 잘 만들었다고요 이걸?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맛으로만 보면요 밖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근데 내가 한 번 마셔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얘를 여러분들만의 시그니처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에요 개인의 필살기 그렇죠 그렇죠 에스프레소 투샷을 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 보는 건데 쉐이커에 쉐이커에 얼음을 한 스쿱 그리고 물을 넣어야 되는데 150ml 감사합니다 정확히 150ml를 계속 계속 흔들리는데 어떻게 150ml를 움직이는데 알 수 없어요 정확히 150ml를 정확합니까? 넣어주고요 나는 남준이가 좋은 게 거침없어도 좋아 그냥 고민하는 것보다 뭐야 에스프레소 투샷을 넣어줍니까? 그냥 넣어줍니다 그리고 시럽을 10g을 넣어야 되는데 10g은 어떻게 되죠? 여기 있습니다 작은 컵 우와 이게 저울이구나 물을 올려놓고 2개를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g이 추가가 되잖아요 이게 시험이야 야 너 꼭 잘한다 아 그냥 문과해보니까 아 11g 딱 11g이에요 괜찮아 단독을 좋아하니까 자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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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감싸고 50번으로 아 잠시만 2 3 4 5 5 5 5 5 5 5 50 5 50 50 runs 10 수 0.2점 도전을 꼭 해야 합니다. 됐습니다. 진력구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와, 그러면 7구 정도 봐야 돼요. 어, 형, 7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7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너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야. 정확하게, 정확하게. 무릎 밑으로 다 맞췄어요. 그래, 오늘의 바리스타는 진, 진 바리스타. 7구, 7구. 진 바리. 진리스타. 잔에 우유 130ml를 조심스레 부어준다. 형, 진짜 진바리네. 진바리다, 진바리. 진바리. 오, 좋아요, 좋아요. 와, 야. 와, 야. 오, 이쁘다. 이거 이쁘다, 침이네. 자, 여기다가 이제 에스프레소를 뽑아서 위에 얹어주실게요. 에스프레소 제가 보다 최대한 빨리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오, 제가 카페 사장님 같은 손짓인데 두 명이 형. 그치, 아까 원래 이렇게 대기하실 때 이렇게 하잖아요. 로진아 때 언제 나오나요? 아, 다 나왔습니다. 좀 갔을 때 이제. 여기 얼음 위에 살짝 걸쳐주세요. 오, 조심스럽게. 오, 저렇게 타고 흘려줘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연애로 부어버렸죠? 연애로 부어버렸죠? 연애로 부어버렸죠? 야, 그럼 층이 있긴 해. 오,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접이가 코코 프레소 라테요, 코코 프레소 라테. 코코 프레소 라테.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바리스타 허바디. 허바디, 허바디. 허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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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바디. 자, 이거 뽑은 되나? 네. 어차피 너가 줘야 될 것 같은데? 오, 오케이. 51g입니다. 전통 갈게요. 자, 스키빙으로 들어갑니다. 예. Let's get it. 어, 바리, 바리, 바리. 아, 바리 너무 좋아. 아, 스키빙으로 스키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맞고 한번 뿌려줍니다. 오오오오오오. 자, 여기 위에, 에스브레소. 에스브레소 투샷. 여러분, 응원해주세요. 우와, 질! 나온다, 나온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좋은 거 같은데? 굿, 굿, 굿. 자, 이제 여기서 아까 보셨죠, 좀 잘 걸쳐서 손 떨지 마세요, 손 떨지 마세요. 역시 망이이 안 받았어요.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세요. 이제 아트 해주세요. 아트 들어봅시다.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애칭 펜으로. 펜이 있네요, 펜이. 펜이 있어요? 용발톱 같다, 용발톱. 그렇죠,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돼요. 오, 너무 강한데? 약간 미처 기준이 정말 다른데?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예쁘다, 예쁘다. 우유 170ml를 우유죠, 이거? 넣습니다. 실업 50g. 실업 50g. 이건가요? 옆에 있는 하얀색 투명. 이게 실험이 있어. 아니, 안 보여서요. 자, 이제 에스프레소 투샷 더 뽑아야죠. 별거 없네요. 네, 별거 없네. 생각보다 저랑 같은 리뉴얼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기분적인 기분. 되게 예쁘게 보여주면 됩니다. 자, 이제 지금 메인이죠? 아, 이제 손이 떨리는구나. 위에 턱하고 얼른 가자. 오, 야야야야. 좋아, 좋아, 좋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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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고소한 고소 미나떼. 이제 태형이가 시작됩니다. 태형이가 맛있을 것 같아. 손토를 어떻게 해? 연율 30g. 그러겠죠? 비주얼 맛있겠다. 태형이가 아까 만드는 거 보니까 커피를 잘 만들더라고요. 커피 할래는 게 있는 커피 사장님이라니까. 먹을 준비 와요. 후유 부어라. 뭐 하는 건가요? 안 섞여, 안 섞여. 이건 맛있겠다. 이건 진짜 맛있겠다. 이대로 원샷 해봐. 청양 줄게. 처음에 고민한 거야? 방금 숟가락 고민하네. 방금 눈 커진 거 봤어? 이제 섞어줘요. 우리 장사 형이 그런 거 같다. 이 속도라가 하루 10장밖에 못 팔겠는데? 섞어서. 좋겠습니다. 방금 사장님 왔어. 사장님 포스. 잘했어요. 이거 뭔가요? 이거 사람 얼굴인가요? 손 떨지 마세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오오오오오. 다투의 솜입니다. 우와오오오오오. 손이 원인데. 손을 많이 들어갈게요. 레몬 청시럽 30g 과감 봅시다. 마지막 데코트 하는 거 어때요? 마지막 하셨습니다. 좀 과감하셨으면 안 될까요? 물이 들어가죠. 물이 들어갑니다. 물이 했죠? 물이 들어가죠? 사이다 한 캐. 조심스럽게 부어줘야 해요. 여기 에스프레스가 그러면 어떤 느낌이 될지.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을 것 같아요. 되게 궁금하다. 비주얼상 되게 짱이야. 이게 제일 기대된다. 사이다 위에 조심스럽게 천천히. 이게 참고해야 해요.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뭔가 멋있다. 되게 멋있다 이게. 멋있는데? 멋있다. 커서 한 장 한 가. 아하하하 자 마지막 우리 천정극. 젊은 청년 사업가. 청년 바리스타. 이거 딸기 들어가면 돼요? 네 들어가면 됩니다. 오 저 딸기 진짜 좋아. 오 거침없어요. 딸기 30g 오우. 섬씨 8g 들어와요. 어우 야. 괜찮습니다. 달걀 먹자. 달걀 먹자. 솔직히 딸기 하나. 딸기 하나 너무 아쉽다. 아니 1에서 소중한 거야. 그렇지. 소중해. 8부? 오케이 8부 됐어. 8부. 8부 능선을 해냈어. 됐어. 안 돼 이거. 오줌 저렇게 얼음을 다 먹었지. 와 이뻐. 야 이거 이쁘네. 이쁘네. 약간 이거 로지 라떼랑 약간 비싼데? 커피도 넣어야지. 떨리지 마세요. 천국씨 떨리지 마세요. 아직 아마 기 sorgen플 le Casper. 형들 5를 들어 algemeine. 오오오~~ Och. 췄찬. 아 예쁘다. 너의 그 표정.. 말 수가 없어지. 첫 sesgedion. 결과 나왔나요? 여러분 뭐 firm 만들으셨는데 어떠셨어요? 제가 해보고있어 칭찬 이야 오케이 잘하시죠 아 이쁘다 자 결과 났나요? 자 여러분 뭐 만들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정말 재밌는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진짜 보고싶었고 나는 그랬었을 때 제가 만든 거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제가 제일 먹고 싶은 건 레몬 사이다 난 미숫가루 그거 먹고 싶어 저도 레몬이 결과 나왔나요? 저는 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커피가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몰랐어요 정성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저는 몰랐어요 너무 열정적으로 잘해주셔서 놀랐고요 만드셨던 음료들에 일단 창작성도 많이 봤고요 창작성? 네, 데코가 얼마나 예쁜지 그리고 맛과 향이 얼마나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가지고 평가를 해드렸어요 네 베이비 베이비 그대는 카라멜 마키아도 여전 내 인간 출신! 착한 생각! 오오오오 아, 욕심했다, 욕심했다 욕심을 하게나 아... 이거는 이거는 펜키! 아니, 두 개를 꾸박하려고 했는데 받은 거야 아니, 커피를 네, 오늘 주셨던 커피 원두고요 원두, 원두 이건 머그컵이랑 이런 건가요? 네네, 여러 가지 주문이고요 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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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커피를 배워보는 날이 있을까 싶었는데 그러니까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석성으로요, 석성으로 아무튼 여러분들, 달려라 방탄은 다음 주에서 계속 됩니다 달려라 방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